예 형님 여보세요 예 형님 잘 있어? 잘 있죠 형님 뭐 오늘 또 하나 올라갔더라? 왜? 근데 미친거 아니야? 왜왜? 아니 뭐 자꾸 화장실 가고 자꾸 지저분한걸 그렇게 해서 올릴라 그러냐는 너희는 야 그런거 자꾸 사람이 이미지 이상해지게 올리지마 뭐 아니 올릴게 그렇게 많은데 무슨 뭐 밥먹고 화장실하고 똥똥똥똥 그런걸 왜 올리는거야 근데 그런걸 아니 사람들이 재밌어하잖아요 아니 재밌어하는걸 떠나갖고 사람이 지저분해 보이잖아 이미지 이상해진다고 아 형 이미지가 어차피 뭐가 파타고니아 팔공산에서 이미 다 드러났는데 뭐 아이씨 니는 이래서 안돼 아 이게 내가 술 술 한잔 먹다가 지금 봤는데 아 지금 참 지저분하게 이걸 편집 다 해놨는데 뭘 편집을 해놔 형 똥누러가는거 아 그런걸 왜 따라와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걸 왜 올리는거야 나 이해가 안되네 진짜 아니 다른거 올릴게 많은데 왜 그런다는데 어? 뭐 나를 진짜 뭐 어떻게 보낼라 하라는거 어떻게 그래요 올리지마요? 아니 그런거 올리지마 편집 좀 해 화장실 가고 이런거 뭐 어? 아니 그거 사람 똥싸러가는데 그걸 왜 왜 따라가고 찍어가지고 올리냐고 그걸 아 그럼 형이 똥을 안넣어야죠 뭐라고? 똥을 안넣어야죠 그러면 넌 참을 수 있어? 아니 밥 먹고 화장실 가는건 당연한거지 근데 그 지저분한걸 왜 찍어가지고 올리냐고 자꾸 촬영 전에 미리 똥을 누라고요 그때 멧돼지 사냥 갔을때도 똥 계속 누고 아 너는 형한테 전화하면 똥얘기밖에 할게 없냐? 아니 형이 똥을 안넣으면 자꾸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이미지가 아 이번만 올릴게요 어 참 없네 진짜 어 이상해 그거 아 구독자들이 뭘 한다니까요 형 벌써 이미 다음편 계속 예고로 했는데 갑자기 똥 누는게 편집돼봐요 야 그래도 사람 이미지가 있지 그 음식 장사하는데 자꾸 화장실하고 똥 똥 그건 뭐야 어? 아니 뭐 상한 꽃게도 나왔는데 뭐 어때요? 뭐가 상한 꽃게야? 그거 홍어 넣었다니까 아니 진짜 상했잖아요 아니 홍어 넣었잖아 아니 상한거잖아요 왜이래 진짜 이거 먹으려고 빼놓은거였는데 근데 그거 옆에 진짜 홍어 넣은거라니까? 여보세요 됐고 네 그거 뭐야 그거 저 편집 다시 해가지고 똥 싸라고 하는거 이런거 저 똥 누는거 이런거 올리지마 나 진짜 계속 니 이런식으로 사람 그 저거 어? 이상하게 그렇게 이상한거 올리고 이러면은 지저분하게 올리고 이러면은 진짜 와 진짜 형 진짜 안본다 그러다가 어? 아니 근데 이미 그 전편에서 뭐 아니 그럼 상의를 좀 하고 올리든가 편집을 아니 자꾸 그 사람이 이상해지잖아 니가 생각해도 그럼 하여간 모르겠고 편집 다시 해갖고 올리지마 알았지? 어 올리기만 해봐 진짜 어 그럼 너너뛨 아 아 아 아니 뭐 아니